남자들 내가 이런 말 하면 비하 발언한다고 또 착각하는데 남자들 나이 들면 또 거기서 거기거든 사실은 뭐 연예인들도 보면 잘생겼다고 다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60의 차은우와 185의 옥동자 여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? PD님들 여자들이 남자들 외모 볼 때 진짜 그 싫어하는 외모가 뭔지 알아요? 한마디로 용서 못하는 순위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 순위가 지금 이게 보이죠? 저희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언니 저는 진짜 이거는 안 돼요 라는 순위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현직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리얼하게 잘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적나라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거에 대한 또 솔루션 제공을 하겠습니다 왜냐고요? 저는 한방언니 같아요 6입니다 안경 낀 남자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안경 낀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보안경이라 그래서 너무 두꺼운 알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연예인 중에 잘생긴 사람 치고 안경 낀 연예인 많이 없다? 성시경 같은 분 말고 지적인 이미지 배용준 이런 사람 말고 현빈, 조인성 이런 사람들이 안경 안 썼잖아 안경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 보이고 남자들도 여자 안경 낀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 그런 느낌이죠? 그럼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초롱초롱한 제가 봐봐요 어때요? 대표님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요? 봐봐요 그죠?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지 답답해 보이잖아 뭔가 그래서 내가 이거 안경을 꼭 껴야 되나? 이렇게 궁금할 때는 차라리 주변에 있는 여자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냥 친한 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거를 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려줄 거야 그래서 안경 꼈을 때 지적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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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 하면 당장 벗고 렌즈 착용해 그냥 그리고 진짜 안경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진짜 웬만해서는 끼지 말고 특히나 여자 만날 때는 있잖아요 렌즈 착용하고 나가시는 걸 전 적극 추천해요 5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키 작은 남자 키 장남 키가 의외로 흔히 가다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자들이 키를 보는 거 같지만 또 의외로 그렇게 또 보진 않네 160의 차은우와 185의 옥동자 여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? 맞춰보세요 차은우요? 땡 어? 차은우 아니에요? 옥동자야 키야 여자들은 남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키는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 키 덩치는 같이 다니면서 여자가 보호받는 느낌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없어 뭔가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를 딱 봤을 때 안기고 싶고 같이 다녔을 때 남자가 뭔가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면 어때 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느낌이 있어 든든함 아까 185의 옥동자를 여자분들이 택한 이유는 뭐냐면 수트를 입었을 때도 그렇고요 같이 딱 다녔을 때 느낌 있잖아 그 느낌 자체가 여자는 그게 좋은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같은 여자로서 공감해요 키가 작은 건 정말 솔직히 진짜 불리한 건 있지만 극복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20대 후반에서 30대부터는 이제 남자는요 능력 싸움이야 능력 외모가 이제 아니에요 전부 이게 아니라서 여자는 남자의 자신감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키가 멀데같이 커도 자신감이 없으면 또 여기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너무 작지만 아니면 그래도 좀 작으신 분들은 깔창을 좀 그래도 깔으라 그래 회원들 오시면 저는 골깔창 깔아야 되나요? 아니 내가 외모가 좀 안 되면 키가 좀 작으면 노력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깔고 더 커 보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? 그런 조금 노력이라도 해서 차라리 내가 커 보이는 게 낫지 왜냐면 여자들도 키작업을 신 듯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비율이 좀 더 좋아 보이면 자신감도 생기잖아 그럼 그 자신감으로도 여자하고 사이도 더 좋아질 거고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노력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160대 후반의 남성분들도 이거는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이입니다 배 나온 남자 아 근데 난 솔직히 남자들 적당하게 푸근하게 나온 건 난 문제 될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오해 가는 게 이제 여자들은 이게 적당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너무 많이 나온 거 있잖아 아빠들처럼 이런 거는 이제 여자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? 배가 막 심하게 정말 임신한 사람처럼 나오는 그런 배 여기서 말하면 그런 배예요 그런 배는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여자들이 봤을 때 뚱뚱과 통통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개념이니까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내가 이런 말 하면 비하 발언한다고 또 착각하는데 남자들도 뚱뚱과 통통 이런 거 갖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바디프로필용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준 정도의 몸만 돼도 이제 선호하니까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3입니다 피부가 좋지 않은 남자 10대 때는 이제 피부가 좋지 않으면 뭐 여드름 나고 하니까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대 이후는 또 뭐 군대 갔다 오고 또 피부가 안 좋으면은 관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요새는 잘생긴 것보다는 이제 남성분들 깨끗한 피부를 또 선호하죠 남자도 진짜 여자들 피부 많이 보잖아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깨끗한 피부 선호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피부는 틈틈이 뭐 피부과 가서 시술 좀 받으시고 집에서도 홈케어 하시면은 그거는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틈틈이 관리하시는 거 추천 2위 못생긴 남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못생긴 남자라면 뭐 생김새가 못생긴 남자도 물론 있겠지만 촌스럽고 자기관리 안 된 남자가 다 통틀어서 있겠죠 진짜 뭐 보기에 동물학적으로 이쁘고 잘생긴 거 찾는 건 진짜 당연하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거니까 못생겼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을 잘 할 수도 있고 유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보면 잘생겼다고 다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매력 어필을 하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본인 매력 연구 개발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본인이 때로는 능력이 있거나 연봉이 높아버리거나 이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인기가 있을 수 있잖아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으면 여성들한테 선호도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응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뭐 차은우가 아니더라도 남자들 나이 들면 거기서 거기거든 사실은 외모의 기준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나의 매력을 기르는 게 난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이 못생긴 남자를 이긴 대망의 1위는 여성들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대머리 및 탈모입니다 안타깝다 머리숱이 조금이라도 살짝 없거나 탈모가 좀 심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비선호 하시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담할 때 나이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매니저님들이 꼭 확인하는 게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헤어쪽 숱은 아직도 안녕하신지요? 라고 저희가 센세에게 여쭤보는데 아 그럼요 제가 지금 요새 좀 빠져서 탈모약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관리받고 있습니다 심었습니다 등등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탈모가 선천적으로 있으신 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가 있으신 분들 때문에 이런 고민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들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남자 외모에 대해서 1위부터 6위까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어느 정도 제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노력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좋은 여성분들 만남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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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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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